경추 견인 베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경추, 강짓 등이 있는 현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간단한 구조로 인하여 저렴한 가격에 제품 생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품 소재와 돌기 모양 등을 다 변화할 수 있어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스트레스와 긴장 등으로 인한 경추 질환이 있는 많은 현대인에게 본 제품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디자인과 기능을 위해 연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